에스소프트, 네이버 이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친구들 공통점을 꽉 찾아보면 아내한테 하는 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하더라도 뭐가 있느냐는 보고 있어요. 그 친구들이 신고할 것이다 하면 진짜 여고야 돼요. 탁착해요. 그리고 요즘에 착하는 사람이 잘 된다면 핵구정색이에요. 상냥하고 푸가를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고 그런 거 하고요.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여자들에게도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.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옛날에는 6개월쯤 되면 더가 보인 것 같았는데 3개월쯤이면 되겠어요. 3개월쯤이면 되겠어요. 3개월쯤이면 되겠어요. 3개월쯤이면 되겠어요. 으로